서화진의 한눈에 보는 광주매일신문의 서화진입니다.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혹시 휴가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 이번 주말에 가까운 숲이나 강으로 한번 가족과 함께 떠나보십시오. 더위를 피하는 것보다도 가족과 함께 웃고 그리고 즐겨준다면 행복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화진의 한눈에 보는 광주매일신문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전두원 회고록, 지만원 화보, 출판,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산이 네 번째 바뀔 때가 됐는데 반성을 할 만도 하는데 묘한 책을 썼습니다. 이것을 어길 경우에 가처분 신청인에게 회당 50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삭제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몇 개만 간추려 본다면 이게 있죠. 지난해 전시화 인터뷰에서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고 말했는데 1년 만에 지만원 씨의 의견을 인용해 말을 바꿨습니다. 순간 1년 만에 말을 바뀌게 되는 거. 신빙성이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헬기 사격은 없었다. 자유권 발동 측면에서 최소한의 대응만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전입 빌딩 총탄 흔적에 대한 법안 감정서 등을 낼 만큼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 확실한데 여기서까지도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고 조비우 신부에 대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 이것은 인격 모독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고마운 게 전 씨가 재판의 공정성을 이유로 재판 장소를 서울로 옮겨달라고 신청하는 거. 이것 또한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5.18 재단은 지만원 씨의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반행 및 배포 금지. 이것 또한 가처분 신청이 됐는데요. 역시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판이 끝나는 게 아니죠. 앞으로 남아있는 권한 소송에서도 승소해서 명백한 역사 왜곡 행위를 꼭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답한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중등교사 채용 역시 임용 절벽이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시험도 시험이고요. 채용도 채용이고 모두 다 어렵습니다. 올해 임용 시험 경쟁률 어마어마합니다. 국어의 경우에 51대 1, 영어의 경우에 29대 1, 수학의 경우에 19.5대 1 등 비교과를 포함한 전체 경쟁률이 13.1대 1을 보이고 있습니다. 꽤 높은데요. 많은 분들 불만이 계속 토로가 되고 있습니다. 중등 임용 시험 대기자들은 한 해 수백 명의 예비 교사를 발생하는 점을 들어 임용 시험 통과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채용은 더 어렵습니다. 광주지역 2017년도 사립중등학교 신규교사 공동채용 원서 접수 결과 15명 모집을 하는데요. 701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4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낭암학원이죠. 동아여고의 경우 국어교과가 무려 178대 1의 최고의 경쟁률을 나타낼 만큼 시험 통과하기도 힘들고 채용은 더 힘든 이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그러죠. 비사범계열인 교육대학원생과 교직이수생까지 이 전쟁이 함주를 해서 이제는 사범대가 백수양성소가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한탄도 나온다고 합니다. 인원이 줄어들면 학생수가 줄어들면 인원수도 좀 줄어들고 이러한 정책들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광주는 청년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청년의 도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마음먹은 예비 선생님들. 백수생활은 조금 너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들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문화계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에 앞장서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들 모여서 한 목소리를 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5.18을 기반으로 한 정체성 설정에 필요성을 제기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 문화예술계는 5.18 정신이 근간이 된 민주주의 정신을 전면에 내세워 도시 발전 전략을 수립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남도청을 복원한 뒤 사적지로 관리하고 민주평화교류원과 분리해야 ACC의 활성화를 담보할 수 있다는 의원도 나왔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심 있는 분들 말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과연 그게 어떤 공연이 들어가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는 거의 남의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말대로 폴리를 세운다고 해서 문화도시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광주의 정신을 살려서 이것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의견들 또한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시민단체 문화예술계를 넘어서서 광주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요.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될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또 많은 관심을 꼭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5년에 광주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다 잘됐지만 양궁 대회가 특히 잘됐다고들 이렇게 소문이 나는데요. 드디어 광주국제양궁장의 개장일에 첫 중국 상해 양궁팀 전지훈련이 있었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죠. 뭐니뭐니해도 대한민국 양궁 그러면 세계 최강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여자 대표팀 광주시청팀을 빼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친성교류 및 양궁 전문기술 습득을 목표로 전지훈련을 진행하는데 중국 상해 여자 양궁팀이 이곳을 왜 왔느냐. 오는 28일부터 중국 텐진에서 열리는 중국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컨디션 조절차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중국의 전국체육대회. 대한민국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중국은 각 성을 대표라는 선수들이 모여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중국 최고의 대회라고 합니다. 그 대회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광주시청과의 훈련을 위해서 이곳 광주를 왔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찾아온 상해 여자팀. 중국에서도 최강팀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리우올림픽 중국 여자 양궁대표로 출전한 우지야신 그리고 치유용을 비롯해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양궁대표 주웬만 등이 활약을 하고 있는 중국 최고의 실업팀이 바로 상해 여자 양궁팀이 되겠습니다. 훈련을 하고 있는 도중에 반응 중도 참 좋은데 중국의 단장은요. 광주는 처음이지만 시설 규모만 해서 모든 것에 만족스럽다며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린 뜻깊은 장소에서 훈련을 하게 돼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치유홍 선수 음식 훈련 시설 등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방문을 하고 싶다라는 아주 좋은 반응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광주광역시 체육회에서도 이제는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족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와 양궁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다시 찾고 싶은 양궁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합니다. 준비를 잘 해놨잖아요. 많은 분들이 함께 전지훈련 장소로 찾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개발하고 더 많이 편익시설을 제공을 해서 정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양궁 선수들 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양궁을 좋아하는 많은 선수들이 이곳 광주를 찾아서 전지훈련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덥다 덥돼도 너무나 더운 것 같습니다. 8월 중순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매우 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너무나 찬 음식 많이 드시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면서 행복한 하루하루 함께 하십시오. 서진의 한녀래보는 광주배일신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